최초로 공개하는 건데 뿌야오! 이렇게 말해요. 아아아아아아아아악! 하나 둘 셋!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고요. 빨리 커버 나온 거 보고 싶습니다. 곡이 딱 나왔을 때 그 순간에 보고 싶었어요. 좀 많이 보통 이제 노래 나올 때 같이 막 나 노래 나왔다!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아무도 없어서 되게 허전하더라고요. 가사를 말하듯이 이렇게 말로 해봐요. Everything I need is on the ground 그러면 그냥 Everything I need is on the ground. 이렇게 코어 힘이 딱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합니다. You broke my eyes just fall apart Took my love and just left me numb Now it's 8 in the morning 8 in the morning All because of you What is your favorite color? Pink pink 빛 금발 머리요. 하하하하 저 원래는 그 물 복숭아를 좋아했었는데 최근에 딱딱한 복숭아의 매력을 확실히 느껴서 딱딱한 복숭아를 요새는 좋아합니다. What is your favorite color? 망고 What is your favorite color? 곱창 What is your favorite color? 굴도 안 먹었었는데 엄청 좋아하게 됐고 저 원래 아보카도를 진짜 싫어하거든요. 근데 여기 최초로 공개하는 건데 얼마 전에 진짜 딱딱한 아보카도를 간장에다가 찍어 먹었는데 그건 괜찮더라고요. 충격적이죠? 이상이죠? 그래서 그때 이후로 내가 변했나 하고 물커물커물커물 먹어봤는데 어우 못 먹겠더라고요. What is your favorite color? 목걸이. 다양하게 착용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목걸이가 재밌는 것 같아요. What is your favorite color? 많은데? 원피스도 있고 티셔츠도 있고 시리스트에는 항상 꽉 차 있는 것 같아요. What is your favorite color? 생각보다 진짜 마음에 들게 나왔던 작이 지미 펠란 때 입었던 검은색 반짝이 원피스인데요. 그 작이 되게 마음에 들게 나왔었던 것 같아요. What is your favorite color? 아 무야호 한참 엄청 했는데 그때도 지미 펠란 촬영 날이었어요. 그때 되게 많이 하여가지고 그때 이후에 이제 하는 거 찍힌 거예요. 직캠에 근데 막 계속 막 모든 상황이 나오더라고요. 막 퇴근하는데도 막 오늘 어떠셨습니까? 뿌야호! 이렇게 한참 꽂혔는데 너무 많이 그때 해버려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많이 했어요. 너무 많이 했어요. 너무 귀여워요. 좋아요. 재밌다. 뭔가 이렇게. 링크입니다. 보이시나요? 엘르랑 같이 두 번째로 재밌는 화보를 찍고 왔는데요. 빨리빨리 링크들이 봤으면 좋겠고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6월호 엘르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5월Ts 감사합니다. 9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